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보자 필수, 영어에학 기초 표현 10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같이 한번 배워볼 거고요. 차근차근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표현들을 외웠다가 나중에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문장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걸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문장을 또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이거 다른 색상도 있나요? 라고 묻고 있죠. 여행 가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랐는데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주어동사로 된 첫 번째 의미 단위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하니? 라고 묻고 있으니까 주어 앞에 두 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o you 하면 ~~하니? ~~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Do you have this? 이거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나요? 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있나요? 정도로 많이 번역되니까 이렇게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이거 있어요? Do you have this? 가까이 있는 거 가리키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플러스로 in 다음에 어떤 색상을 넣으면 그 색상으로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번에는 in a different color. 다른 색상으로 있나요? 라고 묻는 거죠.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이거 다른 색상도 있나요?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곧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 다 같이 해볼게요. I hope to see you again soon. 이렇게 했죠. I hope 이거는 무언가를 바랍니다.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I hope 다음에 주어 동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I hope to 동사의 원형.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는 것을 바랍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I hope to see you. 당신을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추가 느낌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요. Again. 곧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Soon.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되고요. 둘 다 써서 I hope to see you again soon. 이렇게 완성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 hope to see you again soon. 한 번 더요. I hope to see you again soon.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는 오늘 밤까지 숙제를 끝내야 해. 숙제가 있는데 오늘 꼭 끝내서 내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by tonight. 무언가 해야 된다고 할 때 만약 꼭 해야 돼.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강한 의무감을 나타내고 싶다면 have to를 쓰시면 됩니다. I have to. 나는 꼭 뭐뭐를 해야 돼. 이런 의미가 되고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면 finish my homework. 그냥 finish my 요요는 것보다 숙제를 끝내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깨끗이 두시면 나중에 꺼내 쓰기도 훨씬 편할 겁니다. finish my homework. 나의 숙제를 끝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나는 내 숙제를 끝내야만 해.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 느낌을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밤까지 끝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by tonight. by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데드라인의 느낌이 있어요. 뭐뭐까지, 뭐뭐를 해야 한다. 이런 느낌이랑 잘 어울리죠. by tonight. 오늘 밤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숙제 드렸는데 이거 오늘 9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확인을 못해요. 이렇게 하면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by tonight.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물 좀 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죠. 목이 너무 마를 때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Can I have some water, please?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물론 Can you give me? 나한테 주시겠어요? 라고 해도 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서 말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표현입니다. 무언가를 받다, 얻다 라고 할 때 get이나 have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have 동사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Can I have?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 되고요. 무언가를 받고 싶은지 뒤에 꺼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some water 물은 water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some을 더했네요. some은 조금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셀 수 없는 것과 셀 수 있는 것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n I have some water? 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만약 공손한 느낌을 한 스푼 추가하고 싶다면 please를 끝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Can I have some water, please? 저 물 좀 주시겠어요? 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 갔는데 목이 너무 마른 겁니다. 저기 저 죄송한데 물 좀 주시겠어요? Can I have some water, please? Can I? 뭐뭐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패턴을 사용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그는 저녁 먹기 전에 숙제를 끝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는 끝냈어. 뭘 끝냈냐면 숙제를 끝냈어. 언제? 저녁 먹기 전에. 자 이런 식으로 주어동사부터 하나씩 하나씩 우리 어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e finished his homework before dinner. 이렇게 했죠? 자 주어동사 가보겠는데요. 그는 끝냈다. 끝내다는 finish. 그런데 여기 뒤에 이디를 붙이면 끝냈다라는 과거 의미가 됩니다. He finished. 그는 끝냈습니다. 뭐를 끝냈죠? His homework. 그의 숙제를 끝냈다 라고 하고 있죠. He finished his homework. 이렇게 주어동사부터 하면 점점 확장시켜 가면 돼요. 한국어처럼 그는 저녁 먹기 전에. 그는 he 저녁 먹기 전에. before 이렇게 하면 어색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주어동사만 일단 기억한다면 많이 어색하지 않은 올바른 어순의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 뭐 전에는 before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걸 넣는데 뭐 영화 보기 전에. 수업 전에. 저녁 식사 전에. 이런 표현들이 뒤에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저녁 식사 전에. 저녁 먹기 전에니까 before dinner. 나중에 before breakfast, before lunch. 이런 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는 끝냈습니다. He finished. 뭐를 끝냈냐면 그의 숙제를 끝냈다고 하고 있네요. His homework. 언제냐면 저녁 먹기 전입니다. Before dinner. 전체 문장 쭉 이어서 가보면요. He finished his homework before dinner.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음이 단위별로 연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익숙해지면 He finished his homework before dinner. 이렇게 하나로 좀 길게 가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화 보러 가는 게 어때요? 라고 묻고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How about going to the movies? How about을 사용했는데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고 뒤에는 동사의 ing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How about ing?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영화 보러 가는 영화는 go to the movies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ing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going to the movies 이렇게 해줬죠. 뭐뭐 하는 게 어때? How about 영화 보러 가는 게 어때? How about going to the movies?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 Playing golf 골프 치는 게 어때?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하는 게 어때? 등등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영화를 보러 가고 싶은데 옆에 있는 친구 지인에게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How about going to the movies? 그렇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리 어제 콘서트를 즐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콘서트를 어제께 갔다 온 겁니다. 어땠어? 우리 즐겼지. We enjoyed the concert yesterday. 자 이번에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즐기고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enjoyed. 이걸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과거니까 뒤에 이디를 붙여서 We enjoyed.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죠. 우리는 즐겼어.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걸 말하고 있고요. 무엇을 즐겼냐면 The concert. 콘서트를 즐겼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We enjoyed the concert. 우리는 콘서트를 즐겼어. 주어 동사로 일단 먼저 첫 번째 의미 단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나 장소를 넣으면 된다고 했죠. 이번에 드릴 정보는 Yesterday. 어제 라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We enjoyed the concert yesterday. 우리 어제 콘서트 즐겼지. 재미있게 보내다 왔지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근처에 좋은 식당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좋은 식당 추천해 주시겠어요? 여행 가서 이런 말들 한 번 할 기회가 꼭 있겠죠. 이번에 연습해서 나중에 꼭 써먹어 보세요. Could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nearby? 다시 해볼까요? Could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nearby? 이렇게 합니다. 일단 could you로 시작해 보겠는데요. Can I가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면 Can you는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고 요청하는 게 됩니다. 여기서는 could you 라고 해서 느낌을 조금 바꿔봤어요. 혹시 가능하시면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고 돌려서 말하고 공손한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could you recommend? 추천해 주시겠어요? 추천하다는 의미를 가진 recommend를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추천하는지 이제 궁금하지 않나요? A good restaurant 좋은 식당을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나중에 뭐 good wine, good beer, 혹은 good hotel 이런 식으로 다양한 추천을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Could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좋은 식당 추천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플러스로 nearby, 근처에 좋은 식당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거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Could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nearby? 한 번 더요. Could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nearby? 이렇게 완성됩니다. 아홉 번째는 저는 서울에서 5년 동안 살았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보가 과거 어떤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살고 있고 지금도 서울에 사는 중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이 포함된 겁니다. 과거랑 현재 완료 중에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요. I have lived in Seoul for five years. 그냥 과거 형태로 I lived 이렇게 말하면 나는 살았어. 예전에 살았던 걸 얘기합니다. 지금은 살지 않는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현재 완료. I have lived. 이렇게 말하면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서울에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아 저 사람 지금도 서울에 살고 있구나. 이것까지 알 수 있는 거죠. 과거랑은 달리 정보를 하나 추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어디에 살다 라고 할 때 live in Seoul. 우리가 in 서울이란 말 많이 하죠. 도시나 나라 이름은 앞에 in을 붙여주시면 자연스럽습니다. I have lived in Seoul.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살고 있다기보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살았어요. 이런 느낌이 되고요. for five years. 뭐 뭐 동안. 시간의 길이를 말할 때는 for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for five years.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만들어 보면 I have lived in Seoul. 저는 서울에 살았어요. for five years. 5년 동안 서울에 살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have lived in Seoul for five years. 만약 그냥 I lived in Seoul for five years. 단순하게 have 빼고 I lived. 과거로 얘기했다면 어 나 예전에 서울에 5년 살았어. 이런 느낌이 돼요. 지금은 살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요. 저는 피아노를 배우려고 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앞으로 피아노를 배우려고 한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I'm going to learn how to play the piano. 이렇게 해볼게요. 미래를 얘기할 때 I will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will은 그냥 의지를 얘기해요. 순간적인 의지. 어 나 할래.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예전부터 피아노를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상태 어떤 계획이 조금 더 추가됐다면 I'm going to가 잘 어울립니다. 저도 예전부터 아 피아노만 배워야지 피아노만 배워야지 학원도 좀 알아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때 친구에게 아 나 피아노 배우려고 해. 라고 한다면 I'm going to 이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지금 뭐 will이랑 be going to를 완벽하게 구분한다기보다는 will도 문장 만나보고 be going to 만나보고 또 설명 들어보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면요.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눈으로 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어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면서 말로 해주셔야 돼요. 나 배우려고 I'm going to learn 한 번 더요. I'm going to learn 뭐를 배울 건데? 라고 하면 뭐뭐하는 방법은 how to 피아노를 치는 방법 how to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더 하면 I'm going to learn how to play the piano 한 번 더요. I'm going to learn how to play the piano 하나, 두 개 지금 눈으로 보고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마지막 한 번 더요. I'm going to learn how to play the piano 그렇죠? 자 방금 했던 거 숙제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길다 싶으면 이렇게 돌려서 뒤로 돌려서 보고 써주셔도 괜찮아요. 어떻게든지 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피아노를 배우려고 합니다. 마지막 적어보면서 댓글 남기고 소리내서 얘기하고 이 과정을 꼭 한번 거쳐보시면 좋겠고요. 이거 좀 타자치기 힘드신 분들은 나중에 종이에라도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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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